11월 23일 나홀로 예배를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보혈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보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소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억눌렸던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 느낌이지요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소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논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논쟁이므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율법은 그 속성상 행함을 요구하고 있고 보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강조하기에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도 있었습니다 즉 한례와 구원을 돈일시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는 어떠해야 합니까? 율법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보금이 명령하는 바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한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행함이냐? 믿음이냐?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럼 행함은 필요 없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어떤 행함이 필요합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함이 아니라 보금 안에서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종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또 세상적 억압에서의 자유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의 자유입니다 엄청난 죄책감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밀려오는 눌림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자유가 행복합니까? 이 자유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유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로 지금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얻는 자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는 존의 머녀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녀가 무엇입니까? 짐을 지는 짐을 끄는 짐승의 목에 얹어놓은 나무 털을 말합니다 그 나무 털 때문에 짐승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니 그 덫에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하나는 보금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할 것이고 보금주의자들은 보금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보금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금 방종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금을 강조하면서 방종에 빠집니다 윤리적 기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방종으로 빠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방종으로 빠지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금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보금방종주의자입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나는 보금주의자인가? 아니면 보금방종주의자인가? 율법주의자 같기도 하고 보금주의자 같기도 하고 또는 보금방종주의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보금방종주의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 저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더 보금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 함께 소리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매지 말라 아멘 한 번 될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매지 말라 아멘 마지막은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윤성주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매지 말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오늘은 작은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동안은 주님 주님께서 주신 자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 때문에 방종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매지 않도록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스 5장 1절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주여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매지 않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 방종주의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명량하신 발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중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홀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매지 않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주님이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자유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않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하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일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